시고 나서 인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현수 회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서 전화해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출근하느라고 저희 회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께 박살목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다른 행사에서 더 열심히 젊은 단체에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퇴었! 김혜! 자, 여러분 거성우 화이팅! 거울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이번 행사를 반내를 써주신 우리 거성우 회원분들 직접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렸고요. 자, 인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제 심사 결과가 지켜드렸습니다. 네, 심상을 네, 오늘 전 출연자분께서는 무대를 좀 올라와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노래자랑 참가하실 분들 무대를 전 출연자도 오시고요. 자, 무대를 오르셔서 심상이 깨닫는 걸 바로 카운트다운과 함께 오늘 거울도의 아름다운 밤의 술 멋진 불꽃쇼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핵댄스 파일러이팅만큼 되시는 것 같고요. 오늘 노래자랑 참가하실 분들 모두 오고 계시지요. 예, 꼬뿐니 언덕 올라오세요. 예, 다시 한번 꼬뿐니 올려주세요. 예, 멋진 불꽃쇼 올려주시고요. 자, 잠깐만 1번부터 24번까지 예, 무대로 꼬이겠습니다. 자, 먼저 전 출연자분을 올라주셨을 인기상부터 발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상에는 두 명이 되겠는데요. 우리 각각 김샘영 권영 회장님 그리고 이경포, 재경향우 회장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상 전달을 위해서 무대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김송일 농협조원장 대기해주세요. 자, 인기상 각각 둘 다 한 명에게 두 명씩 10만 원으로 상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샘영 권영 회장님께서 네, 관계로 오셔서 전달해 주시죠. 네, 지파리 거풍도 1번 노려장의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먼저 첫 번째는 김영찬 씨 축하드립니다. 돈이 어떤 사이인지 절대로 묻지 말라던 그룹께서 예, 백댄서를 모시고 해서 인기상을 발렸습니다. 네, 축하하였으며 이 남편은 초록에서 앞으로의 장관통을 취해주시죠.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예에 또 인기상을 받으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수께서 어떤 인기상 시상에는 우리 이경포, 재경향우 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파리 고맙습니다. 여기 인기상은 인기상에는 처음 1번 박철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장관 1번으로 나오셔서 웃음사력을 물었던 박철현 씨 김 기자가 발전했을 때 10만 원이 수업을 했습니다. 네, 두 분 기념사진처럼 예, 정신스레이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까 정황이 착한 꼬리였습니다. 자, 제가 축하드립니다.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교수께서 우리 장여상 시상에 있는 김송일 녹엽조합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 또 면장님께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장여상 한 분의 일은 20분 안으로 이 수업을 드리겠습니다. 제8일 거북도의 반 명예의 장여상입니다. 장여상에는 박지순 씨 축하드립니다. 아, 네, 박지순 씨 우리 네, 우리 청성마을 대표 나오셔가지고 장여상으로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수상 시장에 있겠습니다. 우수상에 대해 우리 연장님들께서 지금 무대에 오셔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한명서 대장님 잠시 고생해 주시겠습니까? 연상 시장에 대해서 네, 우수상에 대해 30만 원 수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파리의 법률관 노비자래 명예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에 박 미 손 시장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리듬을 했어. 리듬을 했어. 아이고, 도띄어, 도띄어. 글린지, 도띄어. 도띄어, 글발라. 울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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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남리로 윤란한 줄 알겄네. 제가 제가 대낮 좋은 거예요. 네, 핸맑은 모습이 바로 다 학교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장으로 찍어야죠. 예, 좋습니다. 연재님과 연재를 찍었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상시장을, 그만 좀 질렀어, 대상이 남았으니, 그렇죠? 누가 보면 비닐이 끝난 줄 알았네, 그렇죠? 길땡입니다. 다음은 남현수 회장님께서 직접 무대를 오셔서 대상시장을 도와주겠습니다. 대상에게는 영예 50만원이 수행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퍼리의 공대방 노래자랑 영예 대상입니다. 대상은 이분의 기운이 통했나요? 꼬따발의 기운이 통했나요? 네, 3월 11월 윤빈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운 곳에서 룰빈씨, 이따 이따고 빌려서 1등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 4급 50만원이 국회 수행을 드리고요. 오늘 기념을 찾은 축하드립니다. 네, 1등 그리고 달리까지 축하드립니다. 1등까지 아셨나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조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조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원장님 사랑합니다. 네, 이번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우리 노래자랑의 참여해주신 전 출연자 분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아름다운 거금더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쇼가 시작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여기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돌면서 3, 2, 1 순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무대 바로 뒤쪽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외치는 준비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아름다운 거금더의 밤을